오늘의 동화, 어진 왕자의 판결 어진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간 것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낡은 집들이 몰려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허름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진 왕자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지요.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이 보채는 소리에 부인이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진 왕자가 낡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한참 만에 부인이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부인이었습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도 되지만 드릴 건 없는데요. 남루한 부인은 어진 왕자가 구걸하러 온 것으로 착각했어요. 전 뭘 얻으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어진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게 수프를 끓일 재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좀 끓여주시겠습니까? 저런 고마우셔라. 남루한 부인은 서둘러 수프를 끓였습니다. 모처럼 음식을 대한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 빛냈어요. 어진 왕자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끼고 있던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진 왕자는 그것을 빼내 남루한 부인에게 주었어요. 이걸 빵집 주인에게 갖다 주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먹일 빵을 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루한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진 왕자가 돌아가자 남루한 부인은 반지를 들고 곧바로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반지를 드릴 테니 빵을 주세요. 오늘 다 주지 말고 매일 먹을 만큼 조금씩만요. 이거 어디서 났소? 반지를 보고 빵집 주인이 크게 놀랐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천토만 이상의 가치가 있어보였거든요. 어디서 나다니요? 혹시 훔친 거 아니요? 이 아저씨가 사람 잡겠네? 남루한 부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빵집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런 반지를 갖고 있을 차림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소. 재판정으로 갑시다. 빵집 주인은 강제로 남루한 부인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정에 가자 빵집 주인은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반지는 재판지입니다. 며칠 전에 이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해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이걸 가지고 왔지 뭡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내밀면서 빵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이리로 끌고 왔습니다. 현명하신 판사님, 제발 이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번 뻔스러운 여자의 귀를 자르도록 하라. 판사는 남루한 부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곧 판관들이 달려들어 남루한 부인의 양쪽 귀를 잘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남루한 부인은 억울하고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았으면 빵을 사러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저런 사정도 듣지 않고 귀부터 자르다니. 그러나 그보다 더 괘씸한 것은 반지를 준 그 거지였습니다. 하느님, 제발 그 거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 거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빵집에서 훔친 반지를 제게 주면서 빵을 달라고 하라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루한 부인은 하루 종일 통곡하고 하루 종일 반지를 준 거지를 저주했습니다. 그날 밤, 어진 왕자는 다시 남루한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울고 있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여전히 아이들과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전보다 더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웬일이지? 어진 왕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아내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남루한 부인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루십니까? 어진 왕자가 당황하여 물었어요. 이 저주받을 거지 놈아, 앞으로 넌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입지 못할 거야. 네놈에게 벌을 내려주십사. 내가 빌고 또 빌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 있었다. 이 귀를 봐라. 남루한 부인이 잘린 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귀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놈이 훔친 반지를 갖다 주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남루한 부인은 어진 왕자에게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어진 왕자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어요. 알았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어진 왕자는 남루한 부인과 아이들을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궁궐이 아닙니까? 의리의리한 정원에 들어서자 남루한 부인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릴 왜 여기로 데려온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진 왕자는 남루한 부인을 안심시키고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인의 귀를 치료해 주어라. 아이들에겐 먹을 걸 주고. 시녀들에게 부인과 아이들을 맡긴 후 어진 왕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부인의 귀가 잘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편 시녀들은 남루한 부인의 귀에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진 왕자는 병사들에게 명령해 빵집 주인과 판사를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빵집 주인은 듣거라. 그 반지가 정말로 내 것이냐.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는 증명을 해보아라. 빵집 주인은 반지 낀 손을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꼭 맞지 않습니까? 제께 아니라면 이렇게 맞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걸 보아라. 어진 왕자도 반지 낀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빵집 주인이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은 것으로 왕자의 손가락에도 꼭 맞았습니다. 반지가 똑같아요. 두 개 다 왕자님 것인가 봐요. 그렇지요. 저런 귀한 반지는 왕자님이나 갖고 있을 수 있지요. 그렇소? 사람들의 말에 어진 왕자가 말했습니다. 저 반지는 원래 내 반지였는데 저 부인에게 주어 빵을 사도록 했다오. 그런데 그걸 빵집 주인이 가로챘고 판사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인의 귀를 잘랐다오. 저런 나쁜 놈들 같으니 사람들이 빵집 주인과 판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판사는 들으시오. 그대는 백성들의 잘될못을 판단하는 판사요. 따라서 사건이 벌어지면 처벌하기 전에 그 사건을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이오. 그런 다음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소. 어진 왕자는 빵집 주인과 판사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재산을 남루한 부인에게 주라고 했답니다. 오늘의 동학 부각산의 신 조선왕조 임금인 숙종 임금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은 숙종 임금은 때때로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장안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시찰하는 일도 있었어요. 장안뿐 아니라 동쪽으로는 왕신리, 서쪽으로는 녹번리, 남쪽으로는 청파동을 돌면서 가만가만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 살펴보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백성만 어찌 내 백성인가 이 강토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은 다 내 책임 아래에 있는 내 백성이니 이번엔 범위를 넓혀서 먼 지방에까지 한번 둘러보고 오리라 어느 날 숙종 임금은 말을 타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입는 평복을 차려 입었으니 그가 임금인 것을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날씨조차 화창한 날 왈강달강 왈강달강 말 방울 소리까지도 신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얼마 전부터 들려오던 또 하나의 말방울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젊은 사내 하나가 푸른 빛깔의 옷을 입고 푸른 빛깔의 말을 타고 자기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숙종 임금이 말을 주춤하고 멈춰 세우자 그 젊은이도 말을 가까이로 몰고 와서 숙종 임금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가 예, 저는 평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나도 평양을 찾아가고 있는 참인데 젊은이는 평양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가 예, 전날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평양 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침 잘 됐군. 내가 가려는 곳이 바로 평양이니 그대가 안내를 좀 잘해주게나 예, 염려 마옵시오. 정성을 다해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 평양은 경치가 좋을 뿐 아니라 어여쁜 기생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 예, 기생이 많고 말고요. 아무튼 기생이 얼마나 많았으면 기생수가 파리수보다 많다고 하겠습니까? 거 재미있는 곳이로군. 그런데 그 기생 중에서 명월이라는 기생이 특별히 이름이 많이 나 있던데 이름이 많이 나 있다 뿐이겠습니까? 꽃 같은 얼굴에다 노래를 잘하지요. 춤도 잘 추지요. 검은고도 잘 타지요. 그림도 잘 그리지요.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리 큰 부잣집 자식들이라도 그 명월이를 한 번 만나보려면 적어도 석 달씩은 객주집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명월이를 만나보고픈 생각이 간절해지는군 그래. 이왕 동행이 되어 있는 차민이 그대가 그 명월의 집을 좀 안내해 주겠는가? 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명월의 집은 몇 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안내에 올리겠습니다. 이래서 두 사람은 며칠 만에 평양에 당도했는데 우선 어느 곳보다도 먼저 찾은 곳이 대동강가에 있는 명월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해진 명월이니만큼 그를 만나보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만일에 젊은이가 없었다면 숙종 임금도 남들처럼 석 달쯤은 가까운 객주집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문간방에서 얼마쯤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자그마하게 생긴 종아이가 나와 종이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뭘 하라는 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시 한 귀가 적혀 있는데 이 빈 자리에다 글자 한 자씩 보태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글을 잘 만든 분에게 아씨가 면회를 허락해 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 각각 한 자씩을 끼워 넣어 주었더니 종아이가 그 쪽지를 가지고 도로 들어간 후 얼마 뒤에 젊은이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젊은이의 글이 잘 되었기 때문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임금은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그 기생령과 젊은 놈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자기는 지금 그럴 능력이 있는 표면상의 임금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바닥을 주먹으로 툭 치고서 일어나니까 젊은이가 숙종 임금의 옷을 거머잡았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난 가겠으니 자네나 재미있게 놀다 오게. 존장께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존장이 가자 해서 제가 같이 따라온 것뿐인데 주인공이 되시는 존장이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이 왔다가 그대만 부르고 나는 불러주지도 않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아? 조금만 참으십시오. 같이 들어가면 명월이도 존장을 뵙고서는 기분 좋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니 과연 선녀가 저런가 싶을 만큼 얼굴이 아름다운 명월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의 아름다운 기생이었어요? 숙종은 어찌 됐거나 내가 이런 미녀를 만나보게 되었다니 참으로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감탄을 하는 건 자기 혼자뿐 명월은 젊은이만 상대하면서 애교를 떨며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분 같아서는 또 후딱 일어서서 그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럴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나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용기조차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는 대로 그렇게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젊은이의 옆에서 앉아 있기만 하다가 다음 날을 기대하고 그날은 그대로 물러나와 젊은이와 같이 객주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은 명월이와 셋이서 대동강에 나가 배놀이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기다려져 숙종은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약속한 대로 세 사람이 대동강에 나가 배놀이를 하고 노는데 그 즐거움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넓은 대동강물엔 크고 작은 배들이 물매미처럼 왔다갔다 하고 있었어요. 강 한복판에 떠 있는 능라도엔 수양버들이 비단실같이 바람에 휘청대고 있었습니다. 풍악이 울리자 명월이가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랫소리는 이 세상 사람의 노랫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손바닥으로 배전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었고 숙종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그 여자의 아름다운 목청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숙종임금은 정말 신선세계에서 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왜 내가 진작부터 여기를 와보지 않았던가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깊은 궁궐에 파묻혀 앉아 백성만 다스리고 있었다니 그런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도 한 잔 드셔요. 흥취를 도두는 데는 술이 무엇보다도 재고시를 내주는 것이 없죠. 숙종은 명월이가 자기에게도 호의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고마웠습니다. 이런 여자의 옆에서 한평생 같이 지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숙종임금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임금의 자리하고 이 명월이하고의 둘 중에서 하나를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취할까 숙종임금은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명월이가 권해주는 술을 주년대로 마시고 있으려니까 황홀한 정신은 더욱 몽롱해가기만 했습니다. 대동강 달 밝은 밤에 벽 한 차를 끼워두고 영광정 취한 술이 부병로에 다 깨겠다. 명월이가 권해주는 술이라면 쓰러져 정신이 없어질 때까지 마실 생각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명월이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숙종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때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가 벼랑간에 주먹으로 배바닥을 쾅 치면서 이 요망한 계집 내년은 끝까지 그 같은 하향으로 어리석은 사나이들의 정신을 빼먹으려 하느냐. 하고는 그 명월이를 번쩍 들어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놀란 것은 숙종이었어요.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저 명월이를 건져내어라. 그제서야 젊은이는 손바닥을 툭툭 털고 나서 숙종 앞에 너붓이 엎드렸습니다. 상간만 맞게 감이 아래옵니다. 아니 너는 누구이건데 내가 임금인 것을 알고 있느냐. 황공하옵니다만 저는 부각산 신령님의 명령을 받고 상간마마의 뒤를 따라온 자이옵니다. 평양을 가면 반드시 저 명월에게 매혹되어 큰 실수를 하실 것 같기에 이렇게 신분을 감추고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상간마마 지금 삼천리 강토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 말을 마치자 젊은이는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부끄러움을 느낀 숙종임금은 급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지요.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백성들을 잊을 뻔했다고. 숙종임금은 안도에 숨을 쉬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의 또 거짓말 옛날 어느 시골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온 뇌신지요. 예 실은 제가 이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집이 어느 집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댁이 제일 부자라고 하더군요. 어허 과분한 칭찬이시요. 그런데 어쩐 일로 남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다니시였또. 부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너터루쌤을 치며 낯선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예 실은 제가 돈을 한 삼천냥 빌릴까 해서 그럽니다. 뭐라고요. 내게 돈을 빌리러 왔다 이 말입니까. 부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다시 너터루쌤을 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얼간인은 아니올시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남의 주머니나 엿보는 인간도 아니지요. 손님은 그럴싸한 말솜씨로 부자를 난심시킨 후에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의 물건은 또 여러 겹의 비단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커다란 금덩이였어요.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집의 갑오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1만 양에 가깝지요. 하지만 돈이 아쉽다고 집안의 가보를 함부로 팔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제게 3천 양만 빌려주십사 해서 왔습니다. 약속한 날에 본정과 이자를 함께 갚겠습니다. 번쩍이는 금덩이를 보면서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금덩이를 담보로 맞는다면 때 일념여는 없겠군. 게다가 이것이 가보라니 안 찾아갈 리는 없을 테고 하긴 안 찾아가면 나는 세배의 이익을 보는 셈이니 별로 나쁠 건 없군. 부자는 금방 금덩이에 임자라도 된 듯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찾아오셨소. 이런 금덩이를 담보로 한다면 누구든 돈을 빌려줄 마음은 있을 것이오. 허나 실제로 삼천냥의 큰 돈을 쌓아두고 있는 집이 흔한 건 아니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금방에서 제일 큰 부잣집을 찾았던 것이지요. 물건만 내보이고 돈을 빌리지 못하는 날에는 공연이 소문만 나기 10,000원 10,000원 부잣집을 잊은 돈 3,000원 10,000원 손님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침 먼 곳에서 금광을 경영하고 있는 부자의 조카가 다니러 왔습니다. 부자는 자랑삼아 그 금덩이를 내보이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1만 양이 넘을 거라고 하더라만 실제 값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본 조카가 말했습니다. 숙부님 이건 가짜입니다. 숙부님께서는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걸 가져와 3,000 양이나 빌려간 자가 누굽니까? 뭐라고 이게 가짜란 말이냐. 부자는 얼굴이 상백하게 질려서 외쳤습니다. 이건 겉에만 금을 입힌 겁니다. 300 양도 못 되겠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불러서 돈을 돌려받으세요. 네 이놈을 어디 가서 찾을 거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이제 망했 구나. 부자는 땅을 치며 한탄 했습니다. 참 딱 또 하십니다. 아무리 담보가 든든해도 어디 사는 누구 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덥썩 내주시다니요. 부자는 화도 나고 자기의 어리석음이 창피해서 그만 몸전 웃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상심하고 누워있자 조카가 말했어요. 숙부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저에게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자가 제발로 돈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어떤 묘안이냐. 귀가 번쩍 대인 부자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조카는 부자에게 무엇인가 귀의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기꾼이 다시 올까. 그야 기다려 보면 알겠지요. 아무튼 그 사람 귀에까지 들리도록 최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하세요. 알았네. 알았어. 다음날 부자는 마침 그날 잔치를 여는 집으로 갔습니다. 잔치집에 간 부자는 우울한 얼굴로 말없이 술만 마셨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한 마을 사람이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 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눈물을 흘리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의 경사에 와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내 집안이 망하려니까 이런 편이 생기는 구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웬 젊은 이에게서 금덩이 하나를 담보로 받아놓고 돈 삼천냥을 구워준 일이 있소. 그런데 며칠 후에 내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 금덩이를 훔쳐가고 말았구려.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이제 금덩이 임자가 돈을 가져오면 꼼짝없이 일만냥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라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과 마을을 지나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가짜 가짜 금덩이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기꾼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기꾼은 얼굴에 화색이 가득 해졌어요. 이게 웬 행운이란 말인가. 내가 돈 삼천냥을 가지고 가서 금덩이를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부자는 꼼짝없이 일만냥을 내놓을 게 아닌가. 사기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돈에다 남에게 빌린 돈을 합해서 삼천냥과 두둑한 이자까지 만들어가지고 부자의 집을 찾아갔지요.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사기꾼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큰 돈을 빌려주시어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가져왔습니다. 사기꾼은 원금 삼천냥과 이자를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그 돈을 차근차근 샌 뒤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기꾼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맡긴 금덩이를 주셔야지요. 물론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셨으니 담보를 돌려드려야지요. 부자는 장농 속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 사기꾼에게 주었습니다. 사기꾼이 찬찬히 풀어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가 맡긴 가짜 금덩이였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부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아채고 사기꾼은 서둘러 가짜 금덩이를 안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더 담소를 나누시다 가십시오. 아, 아닙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사기꾼은 식은 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이 코를 쑥 빠뜨린 채 일어서자 부자가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찌 되었느냐. 예, 광가에 고발하였더니 포졸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기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 포졸이 나왔다구요? 그럼 당신 같은 사기꾼을 그냥 놓아줄 줄 알았는가? 단호한 목소리로 부자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돌려드렸는데 무슨 연구로 이러십니까? 사기꾼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나는 똑똑한 조카 덕에 손해를 면했지만 내 놈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없도록 광가에 고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보조들에게 잡혀가며 사기꾼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상재의 노래와 중의 춤 옛날 임금님 중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변장을 하고 남몰래 여기저기를 다닌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몸소 살피려는 뜻이었지요. 어느 날 밤 어느 임금님이 한가로운 틈을 타서 옷을 바꿔 입고 한 시골 동네를 거닐었습니다. 천천히 거닐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랫소리는 골목 끝에 작은 오막 사리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남자의 노랫소리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한 대 섞여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노랫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들리다니. 임금님은 궁금한 마음에 집 가까이 가서 뚫어진 들창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희미한 호롱불이 비치고 있는 방 안에는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촐하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는 젊은 남자 앞에서 머리를 깎은 여자 중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술상 앞에 한 노파가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상재가 노래를 하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여성이 술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해괴한 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노파가 흐느끼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었지요. 이는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이유가 궁금해진 임금님은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노랫소리가 그치고 방안이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실은 집 앞을 산책 중이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기에 신뢰인 줄 알면서도 잠깐 방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노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또 한쪽에서는 울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선비가 점잖지 못하게 왜 남의 집을 엿본단 말이오. 제가 참 점잖지 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오나 기왕 본 것이니 대체 무슨 까닭인지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임금님이 사과를 하자 젊은이는 손님을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임금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춤추던 여승은 부끄러운 듯 방 한 구석에 다 속옷이 앉아있고 흐느이던 노파도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었습니다. 흐느끼던 노파도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었습니다. 이미 보셨다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어머님의 회갑입니다. 살림이 어려워 한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회갑을 잘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젊은이는 목이 매는 듯 말을 잊지 못 했습니다. 방 안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훔친 노파가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말을 하리다. 오늘이 내 회갑이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상을 차리고 싶었던 모양이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살림이고 보니 고기 한근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효성 깊은 우리 며느리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다오. 그 돈으로 밤중에 이 상을 차렸지요. 아 그랬군요. 세상에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팔아 마련한 상을 받고 기뻐할 시험위가 어디 있겠소. 그런데 내가 언짢아 하는 것을 알고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구려 임금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자식들의 갸륵한 뜻을 생각하면 그보다 고마울 데가 없지만 이 늙은 있는 비참한 마음에 복받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깊은 분들입니다. 효성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마음 편히 봉양하지 못하니 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쌀이라도 한가마니 내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자칫하면 임금이 변복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십상이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지요? 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상중입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상중의 과거를 볼 수도 없거니와 생활이 공궁하여 과거 준비를 제대로 탈상을 하십니까? 예 올가을이면 탈상을 합니다. 마침 올가을에 별시가 있을 모양이던데 꼭 응시하십시오. 글쎄요 글공부에만 전념할 처지가 못되는데다 노자도 넉넉치 않아 응시를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군요. 젊은이 내가 조금 도와드릴 일이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과거 준비를 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초면에 이런 도움을 받더니 예의가 아니지요. 내가 두 분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니 부담 없이 받아주십시오. 너무 사양을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할 수 없이 돈을 받은 젊은이는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임금님이야말로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안에 사는 이서방 이라고만 알아두시구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 젊은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한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선비가 과거 준비를 하라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가니 아무래도 너희들의 효성에 감동하여 하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 싶구나. 예, 어머니 이제부터 글공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니 나라에서 별시를 실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상복을 벗은 젊은이는 과거에 응시했지요. 과거를 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이윽고 시험날이 되었고 과거장에 글재가 붙었어요. 그런데 글재를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이군. 글재를 본 선비들은 모두들 의아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재는 상재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늙은이는 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장의 다른 선비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젊은이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 글재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날 밤에 들렀던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젊은이는 자기가 겪은 일이었으므로 남달리 감동 깊은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임금님 앞에 불려갔을 때 젊은이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얼마 전 자기 집에 들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를 가까이 보른 임금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그대의 어려운 사정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오. 차고로 나라 일을 맡는 사람은 의로운 임금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앞으로 그대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할 것을 부탁하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효성 깊은 젊은이는 어진 임금님을 잘 보좌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학 밤중에 찾아온 손님 퇴계선생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선생은 임금님이 내리는 높은 벼슬도 사양하고 시골에 남아서 제자를 기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집 사랑방에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인 뛰어난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선생은 사랑의 아랫방을 쓰고 제자들은 사랑의 윗방에 기거하면서 공부에 열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였어요.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귀에 어디선가 멀리서 원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앙 이란 소나 말의 목에 다는 종을 말하지요. 원앙 소리는 점점 선생의 집쪽으로 다가오더니 이윽고 선생의 집 대문 앞에서 뚝 그쳤습니다. 예고도 없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지? 제자들은 모두 궁금해 하면서 대문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발소리만 점점 가까워 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앞에 삼돌에 누군가가 턱 올라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개가 잠이 들었는가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가 마치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기별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례한 말투로 자기들의 스승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제자들이 다투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을 말리며 물었어요. 밖에서 나를 찾는 이가 누구신가 퇴계 선생이 점잖게 물었습니다. 마상객이 잠깐 들렀소이다. 마상객이란 말을 타고 온 낙은이란 뜻이니 손님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손님이요? 대답이 없자 선생은 몸소 방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밖에는 나이 스물도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선비가 서 있었어요. 선생은 그 젊은 선비를 정중하게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윗방으로 물러나왔지요. 두 사람은 잡다한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마주앉아서 서로를 잠시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선비가 먼저 선생에게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선생은 조금 놀란 듯 선비를 바라보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이 선비에게 정중하게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선비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와 선생이 학문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윗방에서는 선생의 제자들이 귀를 모아 두 사람의 문답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자기들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높은 학문의 경지를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학문이 스승과 비슷한 경지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토론을 계속 들었지요. 토론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몹시 어려운 대목을 선비가 물으면 선생이 대답하고 또 아주 어려운 다른 대목을 선생이 물으면 선비가 거침없이 대답하는 시기였지요. 한동안 계속되던 토론 끝에 선비가 물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 라는 글은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선생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읽은 문장이라면 기억을 못할 리 없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읽지 않는 책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촉국지에 있지요. 촉국지란 중국 총나라 때의 역사와 지리와 풍습을 쓴 책입니다. 선생은 당신이 읽지 않은 책이 몇 권 안 되는 데다 원숭이가 나오는 책이라면 촉국지 일 거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선비는 참으로 놀랍다는 눈초리로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학문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께서는 부디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 주십시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 길을 찾아주시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의 공손한 인사를 뒤로 하고 선비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올 때는 원앙 소리를 울리며 왔건만 갈 때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안했어요. 손님으로 왔으면 신분을 밝혀야 예의가 아닌가 우리가 뒤따라가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알아보세. 발빠른 제자 몇 명이 곧 선비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몇 발짝 앞서가던 선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잡힐 듯 하면서도 그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지요. 게다가 제자들은 숨이 차고 땀이 흘러 견딜 수 없을 지경인데 선비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산 기슭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유 만만하게 걸어가던 그 선비는 산 꼭대기에 닿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르던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마치 귀신을 뒤쫓은 것만 같았습니다. 밤길을 더듬어 돌아오느라고 가진 고초를 겪은 제자들이 선생에게 그 선비를 따라가서 보고 온 일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선생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그랬구나. 하지만 너희 생에 그분을 따라 길을 갈 수 있었던 일도 영광이라면 영광이지. 선생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선생님 앞에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 신통력을 보이는지요? 제자들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테지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몰라배웠으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별이시다. 예?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놀리시는 제자들이 고지 믿으려 하지 않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늘의 별들 중에는 인간의 일을 담당하는 별들이 있느니라. 정치며 농사며 인간의 수명 등을 각각 나누어서 맡고 있지. 아까 오셨던 별림은 학문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다. 북두 칠성의 여섯 번째 별인 문창성 이라는 별림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군요. 그런데 문창성 께서는 여기는 어찌 오신 걸까요? 나를 시험하러 오셨던 모양이다. 마지막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이었는데 주책하여 둘러댄 것이 우연히 맞았느니라. 문창성 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다만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참으로 학문의 길은 끝이 없는 법이니 더욱 배움의 정진해야겠다. 선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제자들은 선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울 것이며 배운 것은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선생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일 율곡에게 좀 다녀오너라. 내게는 없으나 율곡에게는 촉국지가 있을 것이다. 내 편지를 전하고 그 책을 좀 빌려오도록 해라. 다음날 날이 밝자 제자 중 한 명이 율곡에게 가서 퇴계의 편지를 전하고 촉국지를 빌려왔습니다. 얼마 후 율곡에게서 빌려온 촉국지를 다 읽은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율곡은 나이는 어리나 참으로 박학한 사람이다. 이 책은 내게는 없으나 그에게는 있으니 그가 읽지 않았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책에 과연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책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실려 있구나. 들어보아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원숭이에게 잡혔다. 그는 원숭이와 부부가 되어 살다가 아이까지 낳았지. 여기까지 말하고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을 잊지 못하던 그 사람은 어느 날 원숭이가 나간 틈을 타서 탈출을 했지. 그가 강을 건널 때가 원숭이가 그를 발견했을 때다. 원숭이는 강가로 급히 달려가 새끼를 높이 들어 보이며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그 사람은 무정하게 강을 건너 갔단다. 그러자 원숭이는 슬퍼하며 새끼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이야기가 끝난 후 제자들은 다시 저마다 하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퇴계선생의 제자들은 학문을 연마하여 우리나라의 학문을 크게 발전시킨 큰 학자들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갑순이를 용서한 부자 옛날 어느 고울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몹시 사치스러운 취미를 가진 이 부자의 집에는 여러가지 감당하는 물건이 많았어요. 자개로 무늬를 박은 옷장이며 장식장이며 반다지도 비싼 것이었고 뒤주며 찬장도 여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자의 방에는 금실로 술을 놓은 열두폭 병풍이며 비단 보료와 안석이 있고 벽에는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림과 글씨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부자가 쓰는 물건 또한 모두 값나가는 것뿐이었는데 은수저며 금잔이며 온갖 그릇들 역시 한결같이 값진 것이었어요. 그 많은 값진 물건 중에서도 부자가 가장 아끼는 술병 술병 이었습니다. 학이 구름위를 나는 모습이 그려진 그 술병 은 보기에도 기품이 있었는데 부자는 식사 때마다 그 술병에 술을 담아 반주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 술병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는 술을 마실 때마다 술병을 감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부자는 이 술병을 어찌나 아끼는지 아무나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술병을 다루는 사람은 부자의 부인인 마님과 갑순희라는 여종뿐 이었지요. 갑순희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종로릇을 해온 아이로 성품이 착한데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여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몹시 총명하여 어려운 일도 실수없이 하는 것 또한 갑순희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술병도 갑순희만은 만지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갑순아 이수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알지 이수병을 다룰 때는 각별히 조심하거라 니가 마냥 이수병을 깨는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부자는 이렇게 언포를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갑순희는 어느 날 그 술병을 깨트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갑순희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술병을 씻고 있을 때 웬 생쥐 한 마리가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쥐는 갑순희를 보고 당황하여 우왕자왕하더니 방향감각을 잃었는지 갑순희의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침착한 갑순희였지만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그만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부자가 그렇게도 아끼던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참으로 눈감작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갑순희는 제가 저지른 일에 놀라서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갑순희는 벌벌 떨면서 깨진 병조각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무섭게 성난 주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갑순희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갑순희가 소리내어 울고 울고 있으려니까 마님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쩌다가 이 술병을 깼단 말이냐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갑순희는 더욱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어쩌지요 주인 어른께서는 이 술병을 깨뜨리면 죽을 줄 알라고 늘 잃으셨습니다. 그러게 조심하지 않고 설마 너를 죽이기야 하겠느냐만 워낙 극진이 아끼던 것이니 걱정이로구나. 혀를 끌끌 차며 깨진 병조각을 바라보던 부인은 갑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걱정마라 너는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마님 오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모른 채 하거라. 갑순희는 마님이 고맙기도 하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기도 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저녁상을 올릴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마님이 새 술병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지난번 것보다도 더 아껴서 깊이 간직해두었던 것이다. 갑순희는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새 술병까지도 깰 뻔했습니다. 이윽고 갑순희가 부자 앞에 저녁상을 놓았어요. 여느 때처럼 술잔에 술을 따르려던 부자가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 아니 이건 내가 깊이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누가 감히 이것을 꺼냈소 지금까지 쓰던 술병도 이보다는 못하지만 보통 물건이 아니오 그러니 어서 술병을 바꿔오시오 너무 노여워 마세요 실은 제가 실수로 그 술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인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소 내 부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시오 부자가 서슬이 펄에서 날뛰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갑순이였습니다. 갑순이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어른 잘못했습니다. 그 술병을 깬 사람은 마님이 아니옵니다. 사실은 제가 부주의에서 머씨 니가 깼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가뜩이나 화가 난데다 자기 아내가 종과 짜고 자기를 속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요망한 것 같으니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 귀한 것을 끝내 깨뜨렸단 말이냐 술병을 조심스럽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가 나타나서 듣기 싫다. 아무튼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줄 들으라라라 부자는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순이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했어요. 주인어른 큰 잘못을 저지른 종으로서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순이는 부자의 밥상에 놓인 새 술병을 집어들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부자는 너무나 놀라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마님도 마찬가지였지요. 내 인연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이것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부자 내외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는 실수로 깼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마님은 노여워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 신세가 가엾어서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었을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너는 천하의 고약한 계집애였구나.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해도 원망 원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병 깨면 죽는 다는 건 오래전부터 주인어른과 약조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제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술병 하나를 깨나 두 개를 깨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직한 것을 보았나 생각하는 것이 무험막이 이를 데가 없구나. 보자는 입술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아시다시피 제가 새 술병 을 깬 것은 일부러 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고 대체 그 이유라는 게 무엇이냐? 만약 제가 새 술병 을 깨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 술병 을 깨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니 차라리 새 술병 을 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가는 마지막 좋은 일이 되겠지요. 갑순이의 설명을 들은 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 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감동한 얼굴로 말했지요. 허허 평소에 내가 족명하고 시에로운 아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마음 쌤 쌤 이가 깊은 줄은 몰랐구나. 얘야 내가 홧김에 죽을 각오를 한다고는 했다만 나도 술병 하나로 내 목숨을 끊는 만큼 비정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끼는 술병 두 개를 내가 다 깨버려서 섭섭하기는 하다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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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는 깨달은 것이 많다. 좋은 물건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노예가 되기 십상이지 앞으로는 좋은 물건에 집착하는 걸 삼가도록 하마. 부자는 갑순이의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술병을 깨서 화를 냈지만 갑순이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갑순이를 용서하고 마음씨 곱고 현명한 갑순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오래도록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갑순이도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일하며 부자 내외를 더 잘 따랐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어진 왕자의 판결 이야기는 이란에서 전해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체력이 강하고 신앙심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부인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억울한 판결을 받고 있던 부인을 왕자가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부인은 평생 왕자에게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진 마음을 가진 왕자가 부인과 아이들을 끝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진 지도자가 나타나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 eternally 15 20 20 네 20 20 20